네! 쇼미데스는 성지아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이템은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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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바니즈하고 JTC의 콜라보레이션 피크에요. JTC는요. 현재 기타업계 최고의 연주자들이 참여해서 제작된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인데 그 사이트와 아이바니즈하고 협작해서 만든 피크인거죠. 그래서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지금 러버그립 처리가 더해져있구요. 얘가 원래 JTC1 이라고 모델이 나왔는데 얘는 JTC1R 이에요. ONX. 이거를 JTC1의 진화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JTC1의 피크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에다가 추가적으로 표면에 고무그립을 이렇게 덧대가지고 연주중에 땀이나 강한 플레이로 인해서 피크가 미끄러지는걸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좀 더 덧댔다고 합니다. 아이바네즈 칼레이도 시리즈에 적용이 됐던 차세대 폴리에스터인 트라이탄 소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핑거피킹하고 가장 음색이 비슷한 톤을 내주구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피킹 유저들한테 최적화된 2.5mm의 두께, 이 두께감. 네. 그리고 엣지의 가공처리. 이걸 통해서 이제 좀 연주력도 좀 정확해지고 또 깊은 사운드의 연주도 가능하게끔 이 두께감을 좀 주었어요. 네. 또 이런 좀 두께감 있는 피크를 선호하시는 연주자들이 있더라구요. 네. 저도 안 써보다가 가끔 이제 좋다고 해서 쓰면 좀 느낌이 달라요. 근데 이게 불편하다기보다는 좀 더 묵직한 연주의 느낌? 이런게 좀 있고 그리고 얘는 두꺼운데다가 엣지 가공이 되어있어서 끝처리가 엄청 뾰족하고 날카롭게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연주가 가능하게 된 그런 JTC ONE R ONX 피크입니다. 네. 아 이 고무로 다 점점점점 되어있는 거구나. 이게 음각 양각이 아니라 고무가 덧돼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되어있네요. 네. 알 medi관자들이 이렇게 수정 연주가 하는 게 있어요. 예루 leaving Hurricane and regardless of the fact that this is the same, 포기한의 왕자 클럽에 들어있는 거, 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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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이거, 음각이 안정기 때문에 짙고nut질러요. 좀 더 이상 ren주가 없으세요. 힘이 좀 더 실리는 그런 느낌. 이거는 쳐보셔야 알 것 같습니다. 가격은 지금 기분 좋은 가격. 1700원 있습니다. 보통 요즘 피크 2000원 해서 짜증나는데 1700원이네요. 여러분들 이거 사용하시면 좀 다른 피킹의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